안녕하세요 K-POP과 J-POP 그리고 음악방송 리뷰를 하고 있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하이브의 일본팀인 엔드팀의 두번째 싱글이 나왔거든요. 두번째가 맞나? 파이어워크 그러니까 폭죽이라는 뜻이겠죠? 이 노래가 제가 일본 출장 갔을 때 나와서 그때 라이브 방송에서 같이 들어봤었어요. 그래서 저는 곡이 너무 좋아서 그때 놀랐었는데요. 저는 곡을 들으면서 곡에 대한 해석도 하면서 제작의 관점에서 의도도 해석을 해보거든요. K-POP은 지금 너무 많은 팀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아직 도전할 만한 많은 지역의 대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작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도를 펼쳐놓고 새로운 팀을 만들 때 어느 지역을 주요 거점으로 활동을 할지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 지역의 K-POP 팬덤의 상황, 본인 회사의 다른 팀들과 그런 상황, 구분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일단 지역을 선정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지역에서 선호하는 음악 장르를 선택하게 되는 거거든요. 모두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지만 지금 큰 회사들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지역에서 K-POP 팬덤이 크거나 음악을 소비하는 시장이 크면 이미 여러 개의 K-POP 팀이 그곳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어도 뭐 K-POP가 남아있는 거니까 팀을 더 배치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점에서 엔드 팀의 거점은 심플하죠. 하이브의 첫 일본 현지화 팀이니까요. 그러면 기존에 많은 K-POP 팀들이 일본을 주요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해도 이 팀은 우선적으로 일본을 중심으로 활동하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음악 장르에서 선택과 차별성이 남아 있는 거죠. 일본의 K-POP 시장은 K-POP 본토 시장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K-POP에서 인기 있는 스타일을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이브의 첫 일본 팀이에요. 제작자들은 어떤 음악 장르로 그래도 차별성을 주려고 했을까? 제가 일본에서 인기가 있는 장르를 떠올리면 세 가지의 장르가 먼저 떠오르게 되거든요. 보컬로이드, 서브컬처음악, 락, 리듬음악, 일렉트로닉 이런 거죠. 사실 이 세 개는 구분이 무의미하게 서로 섞여 있어요. 일본인들이 좋아하니까 이걸 계속 섞어서 크로스오버를 하긴 하는데 이 세 개의 장르가 어쨌든 서양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인기 있지만 아시아 지역에서 유독 일본에서 인기가 높은 장르예요. 그런 점에서 엔드팀의 데뷔곡인 Under the Skin은 얼터나티브 록 사운드가 느껴지는 대중적인 K-POP 곡으로 이제 완성이 된 곡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Firework. 제가 Firework에 감탄한 이유는 이 곡은 기존의 럭 사운드를 유지하면서 일본의 강세인 리듬음악까지 절묘하게 섞었다는 점이었어요. 이렇게 저처럼 복잡하게 해석하지 않아도 그냥 들으면 뭔가 약간 다른데 그러면서도 좋은 곡이다 이렇게 쉽게 느낄 수 있는 곡이에요. 하이브의 많은 팀들이 지금 전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점이 일본이거든요. 일본 시장이 워낙 크고 그리고 엔드팀은 향후에 하이브의 일본 인기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팀이죠. 그래서 이 연속된 두 번의 싱글 타이틀곡을 보면 현재 하이브의 남성 팀들 중에서는 엔드팀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음이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곡 퀄리티는 가장 좋게 나오고 있다. 그런 엔드팀이 한국 활동도 시작을 했어요. 위버스 콘서트로 인해서 한국 팬들을 만났었고 이 파이어웍은 한국어 버전까지 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잠시 한국어 버전을 들으면서 멤버들의 한국어 실력이 어디까지 와있나 체크를 잠깐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건 그냥 솔직하게 이 부분 이야기를 할 건데 근데 저는 한국인처럼 정확하게 발음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발음 틀렸는데 발음 이상한데 이렇게 발음을 위한 체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냥 노래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상하지 않게 들리면 된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것도 안 되면 아직은 부족하다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한국어 버전 그 오피셜 퍼포먼스 비디오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이거 유튜브 그냥 가사 붙이는 채널에서 만든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멤버가 지금 부르고 있는지 불이 켜져서 알기 쉬우니까. 참고로 이런 채널도 저작권 때문에 수익이 안 나는 거 같잖아요. 근데 다 방법이 있어서 얘네들도 돈 많이 벌고 있어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어쨌든 잘 만드니까. 잘 만들고 빠르게 만들죠 얘네들이. 이재이는 한국 친구고 K랑 니콜라스는 외국인인데 한국에서 연습생을 오래 했죠. K도 아 아 여긴 괜찮나. 아 야 근데 일단은 제가 든 생각이 전체적으로 아직은 약간 어설프네요 발음이. 그냥 딱 들어도 아 외국인들이구나 가 너무 티가 좀 나고 그래도 생각보다 뭐 전체적인 한국어 실력이 뭐 비슷한 레벨까지는 되어 있는데 역시 K가 한국어 발음은 제일 좋은데 K도 첫 번째 벌스 그때는 발음이 약간 많이 티가 나네요 아직 역시 이게 받침이 없으니까 일본어에 지금 받침이 되는 발음들이 거의 그냥 받침이 없이 부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재이가 있는데 이재이가 좀 사비의 중요한 부분 딱딱 발음이 명확하게 나오면 좋을 부분들을 맞췄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진 않네요 또. 이재이가 하이라이트 사비를 하질 않네. 뭐 후마라던가 한국에서 연습생을 오래 한 친구들도 아직은 그 받침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어려워요 일본 사람들이 특히 한국어가 받침과 발음이 되게 어려워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근데 니콜라스는 일본인이 아닌데 근데 이게 아마도 이재이가 중요한 부분을 한국어로 딱딱딱 해 주었으면 더 좋을 텐데 원래 일본어 버전이니까 오리지날이 그때는 그냥 느낌 좋은 대로 배치를 했고 지금도 그냥 본인 파트 그대로 부르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재이가 저 파트를 하는 거 같은데 그래서 이대로는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듣기에도 아 이거 외국인들이 그냥 열심히 한국어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나네요. 엔드팀의 데뷔 싱글이 초동 20만장 근처 나왔고 이번 싱글도 현재 17만장 기록을 하고 있어요. 비슷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정도면 좋은 출발이야. 그리고 아니면 생각보다 일본에서 하이브의 첫 팀인데 인기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 음악 시장이 한국 시장과 달라서 굉장히 많이 조각이 나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설명하는 영상을 올릴 건데요. 아무리 지금 케이팝이 세계에서 인기가 있고 뭐 유명하다고 해도 그리고 하이브도 돈도 많고 큰 회사인데 그러니까 엔드팀은 일본 팀이니까 일본에서 활동을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게 돼요. 한국에서 보면.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긴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CJ의 JO1이나 INI 같은 팀들은 막 50만장 이상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그에 비해서 엔드팀을 아쉽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CJ는 좀 특수한 회사예요. 한국에서도 특수한 회사고 일본에서 바라봤을 때는 더 특수한 회사라서 현재 일본에서는 하이브보다 CJ 소속이 좀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하이브 재팬으로서는 엔드팀으로서 시작을 하는 거라서 여기서부터 2년, 3년 올라가는 거거든요. CJ도 JO1으로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라포네 회사 만들어서 했을 때는 궤도에 올라가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 엔드팀의 시작이 20만장 가까이 나오면 저는 팬덤은 잘 구축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같은 시기에 자니스의 인기팀인 섹시존과 같이 신보가 나왔는데 섹시존은 지금 15만장 팔았거든요. 이름 때문에 한국에서는 좀 저평가 받고 있지만 섹시존은 굉장히 인기팀이에요. 어쨌든 엔드팀이 그런 일본에서 네트워크 문제 때문에 마케팅이 좀 여의치 않다고 판단이 됐는지 어쨌든 지금 바로 한국에서 활동을 빠르게 시작해서 한국을 거점으로 세계에서 인기를 얻어서 일본으로 분위기를 끌고 가려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저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했을 것 같고요. 아직도 이제 시작인 팀이라고 전 생각이 되고 굉장히 좋은 곡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대가 되고 팔로우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궁금하실 이야기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